안녕하세요 사족보행 로봇을 통한 제어와 로스의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받게 된 로드밸런스의 김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유니트리사의 사족보행 로봇인 A1의 개발 특히나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로스를 활용하여 이 사족보행 로봇의 기본적인 제어를 구현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로드밸런스는 위고에서 유니트리 A1 로봇을 제공받아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여러가지 실험들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것에 대한 개발 결과물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떠한 작업들을 진행했었는지 설명을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 로드 밸런스가 어떠한 작업을 하는 단체인지 그리고 유니트리 A1 이라는 로봇에 대해서 여러가지 스페시피케이션과 각종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로드밸런스는 특정 지역 내의 물류 시스템을 반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자동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한양대학교 내의 기술 창업 동아리입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사실 현재의 여러 물류 로봇 특히나 배송 로봇의 경우에는 바퀴 형태의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라스트 마일을 실현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로서 지금 사진과 같이 언덕과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 눈앞에 물류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로드 밸런스는 사족 보행 형태의 로봇이 반드시 사족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다리가 달린 형태의 로봇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위해서 목적이 맞는 위고와 함께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로드 밸런스에 대해서 잠시만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로드 밸런스는 진행했던 여러 스터디들 학습했던 내용들과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모두 유튜브 세미나 혹은 실시간 비대면 세미나로서 엮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행했던 굵직한 여러 세미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째로 작은 사이즈의 DIY 사족 보행 로봇인 스팟 마이크로라는 로봇에 대한 이론 그리고 제작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촬영하여 500분 가량의 유튜브 강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ROS 즉 로스와 이 로스를 위한 가즈보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제 로스를 통해 로봇을 만들어 보는 실제 프로젝트까지 이와 같이 로스에 관련된 로봇 제작 강의를 500분 가량 녹화하여 유튜브에 배포한 이력이 있습니다 더불어 동일한 작업을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는 로스2에서도 동일하게 정리하여 작업해서 유튜브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모두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고 로스2 강의 혹은 로스 강의 스팟 마이크로 강의와 같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저희가 촬영해서 배포한 강의가 제일 먼저 나오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바로 지난달에는 로스2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플랫폼을 제작해 보는 세미나를 비대면 실시간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작업은 실시간으로 진행되었기에 유튜브 강의처럼 컴팩트하게 진행되진 않았지만 이 또한 결국 유튜브에 다음과 같이 올라와 있으므로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마곡 AI 로봇 해거톤 준비과정 과 같이 검색하셔서 한번 유튜브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개발했던 중국 유니트리사의 A1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1 로봇은 약 5키로의 페이로드를 갖고 있으며 최대 속도가 약 11.88km per hour 미터 퍼 스테크로 환산하면 사람이 빠르게 걷는 수준의 3.3미터 퍼 스테크까지 매우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중형 4쪽 보행 로봇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림에서 보이시듯이 언덕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이러한 변화에도 약간의 시간만 가지고 바로 번디브 주행을 되찾는 매우 강인한 제어기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가능한 이유는 유니트리 A1의 발바닥 부분에 위치한 압력 센서를 통해서 주로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현재 사용된 A1의 모든 모터들 이 모터들 또한 유니트리에서 자체 제작하였기에 최적화된 중형 로봇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4쪽 보행 로봇은 매우 빠른 연산 처리와 매우 빠른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리얼타임 OS가 내장된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앞서 말한 것과 같은 고속 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더불어 유니트리 A1의 머리 부분을 살펴보시면 RGB-D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RGB-D 카메라를 통해서 전방에 있는 물체를 따라가는 오브젝트 트래킹과 전방에 있는 물체를 인지하여 회피하는 오브스테이클 어브이던스와 같은 기능들 또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모든 작업은 굳이 노트북과 같은 노트북이나 랩탑과 같은 PC가 아닌 여러분들의 모바일 환경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보여드리는 이런 GIF 파일을 가져와 봤습니다 더불어 이번 시간에 얘기할 주요 내용인 로드 밸런스가 작업한 유니트리 A1의 로스 패키지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했던 내용에 대한 결과물과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보이시는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면 이것은 유니트리에서 제공한 컨트롤러가 아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어 방식으로서 로봇을 제어할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과 같이 현재는 랜선을 통해서 로봇을 움직이고 있지만 이 상부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세서를 올리시거나 혹은 내부에 케이스를 벗겨서 여러분들만의 컨트롤러로 바꿔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어를 위한 기본적인 로스 1 패키지를 제작을 하였으며 더불어서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서화가 필요한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에 대한 튜토리얼 문서와 코드들을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최적화를 진행하고 더불어서 저희는 한양대학교 내에서 시범주행을 진행하고 이를 멋있게 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드 밸런스가 이러한 사족보행 로봇인 A1을 개발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선 A1과 친해지기라고 해두었는데요 A1의 모든 API와 SDK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 보았고 다음으로 유니트리에서 제공되는 유니트리의 레그드 SDK를 다뤄보았으며 빠른 연산 처리와 빠른 데이터 섭스카이브 퍼블리치를 가능하게 하는 LCM이라는 종속성에 대해서도 다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트리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로스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이를 커스터마이징 하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어기 여러분이 원하는 제어 방식을 로스로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첫째로 A1과 친해지는 이러한 방법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A1의 모든 문서들을 다같이 스터디하고 개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저희는 주로 노지원을 통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취합하고 가능한 기능들을 취합한 다음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이 A1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작업들을 할 수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들은 저희가 진행했던 여러 실험들인데요 옆으로 다음과 같이 옆으로 걷어차도 바로 자리를 되찾는 이러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보도블럭과 같이 작은 턱의 언덕을 내려감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제일 왼쪽과 같이 이곳은 상당한 경사가 있는 언덕인데요 이와 같은 언덕 또한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물이 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트리에서는 기본적으로 로봇의 모토를 제어하기 위한 SDK를 제공합니다 이 SDK의 이름이 유니트리 레그드 SDK인데요 여러분들도 모두 지금 바로 GitHub에 접속하셔서 유니트리의 GitHub에 들어가 보시면 이 SDK를 바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SDK는 기본적인 인스트럭션은 없고 우선 코드들만 제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의 로드 밸런스는 이 SDK의 내부에 있는 모든 예제들을 직접 실행해보고 문서화하고 문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얻은 지식을 가지고 논문을 통해 스터디한 내용을 실제 제어기로써 구현하여 다음 영상과 같이 쇼 로봇에 포팅하여 궤적을 그리는 보행의 궤적을 그리는 이러한 작업들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니트리 레그드 SDK에서 제공되는 예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4쪽 보행 로봇에는 다리당 3개의 모터가 들어가고요 따라서 총 12개의 모터가 장착되게 됩니다 이 12개의 모터들을 각각 제어할 수 있는 예제를 하이레벨 컨트롤이라고 부르고 다리의 한 쌍 혹은 전체 로봇의 보행 위치 제어 포즈 제어 백 덤블링 구르기와 같은 좀 더 상위 레벨의 제어에 대해서는 하이레벨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써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작업했던 그리고 분석했던 내용들은 각각의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포지션 제어 토크 제어 토크 제어 멜로디 제어 제어 와 같은 로우 레벨 컨트롤들을 주로 작업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하이레벨 컨트롤은 저희는 주로 기본 보행 예제가 있습니다 이 보행 예제를 이 보행 예제를 주로 많이 분석하였고 저희가 모르겠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위치 을 통해 중국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저희만의 로스 패키지를 제작하기 위한 여러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사족보행 로봇은 총 12개의 모터가 필요하고 이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제어가 제어 주기가 늦어진다면 바로 로봇이 거꾸러지기 때문에 매우 빠른 제어 주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산된 데이터들이 빠르게 오고 가야 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이를 위해 사용된 종속성이 바로 LCM 이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약자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 마셜링 즉 A테스크에서 B테스크 사이에 데이터 이동이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종속성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LCM은 퍼블리시와 섭스크라이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A테스크에서 데이터를 퍼블리시 하면 B테스크에서 이 데이터를 섭스크라이브 해서 다시 어떤 연산을 수행하고 다시 B테스크도 데이터를 퍼블리시 하는 이런 식으로 퍼블리시 섭스크라이브 구조를 갖고 있고요 단순히 프로세스 안에서 테스크의 형태로서 데이터가 주고받아질 수도 있고 혹은 UDP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종간의 컨트롤러 사이에서도 LSM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 단위에서 비교했을 때 로스에 사용되는 TCP 로스보다 훨씬 빠른 제어로프와 성능을 보였고요 이 때문에 유니트리에서도 LSM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비단 유니트리 뿐만 아니라 MIT 치타와 샤오미 사이버덕과 같은 여러 사족보행 로봇 소프트웨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속성입니다 이종간의 시스템 이종 시스템간의 데이터 송수신에 있어서는 A1에는 RTOS가 돌아가고 있는 제슨 시스템과 로스가 실행되고 있는 라즈벨 파이가 존재합니다 이 둘 사이에 데이터 송수신을 LCM으로 구현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UDP 레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랜선으로 연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랜선을 통해서 제슨과 저희만의 라즈베리 파이 혹은 어떠한 싱글 보드 컴퓨터와 접속을 시도하였고요 이 둘 사이는 LCM을 통해서 어떤 제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저희가 라즈베리 파이에서 A1의 보행을 제외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LCM에 준비된 메시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 LCM에게 Go Forward 라는 명령어를 주면 이 뒷단 Go Forward 라는 명령어를 받아서 실제 각각의 모터를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따라서 로봇을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슨단에서 모두 알아서 해결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의 데이터 송수지는 LCM이라는 종속성을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행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차도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코드는 유니트리 측에서 제공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자체 제어기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용을 위한 이 정도의 제어에 대해서는 제공되는 SDK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저희는 최대한 제공되는 예시 그리고 제공되는 예시에는 커스텀 로스 토핑 메시지 서비스 SLV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방으로 앞으로 가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선 전방으로 앞으로 얼마만큼의 속도로 갈 것이며 그리고 로봇의 높이는 어느정도로 유지한 상태로 앞으로 갈 것인지 와 같이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하나의 메시지 형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로스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긴 한데 이렇게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 타입들을 모아서 하나의 커스텀 메시지로 만드는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어떤 메시지들을 묶어서 하나의 메시지로 만들지 이런 것에 대한 커스텀 메시지 타입을 이 유니트리 리얼 로스라는 패키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드 밸런스에는 이렇게 제공되는 커스텀 데이터 타입들과 기본적인 보행 예시들을 최대한 사용해서 자체적인 제어 패키지를 제공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내부의 모든 알고리즘을 저희가 꾀차고 있지는 않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어드밴스드한 제어는 쉽지 않지만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해서 계속하여 추가 최적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가지 어드밴스드한 예시들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제어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잡혀있어야 되고 우리만의 제어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언젠가는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논문 스터디와 자체 제어 알고리즘을 구현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진행된다면 그 이후에는 계단과 같은 빙판길이나 수풀이 우거진 지역과 같이 험지를 진행할 수 있는 험지를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어드밴스드한 이러한 주행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험지 극복 더불어 사람이 갈 수 없는 환경 내에서 로봇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또한 계속해서 스튜디하고 기획 중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모두 로스를 통해서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스의 성능이 문제 있어서 LCM을 사용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 또한 로스2의 DDS 시스템을 이용하며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로드 밸런스는 여러가지 주행 테스트들을 한양대학교 교내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내 학생들과 연구자들은 물론 교수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현재 사족보행 시스템은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세미나를 시청하고 있으시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두가 되는 트렌디한 로봇을 직접 개발해보고 만져볼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신나는 일인데요 따라서 로드 밸런스는 모든 팀원들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고 싶은 작업들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능률이 빨리 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로드 밸런스는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가 최대한 지원해 주려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위고와 함께 이야기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미나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로드 밸런스가 계속해서 개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